과연 그... 어렸을 때 배운 게 그대로 남아있을지. 뜨긴 뜰 것 같은데. 뜨겠지. 저 중학교 때 수상스키 선수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 그래도 몸에 남아있지 않을까?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떨렸어.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와, 대박이다. 말도 안 돼. 와, 방탄! 꼼대 가르소우. 삼춘이싱. 애들 진짜 좋아해. 왜? 멋있어. 뭐 하고 있었어? 불사마자 성실이야. 물놀이를 가고 싶어서 민호 군과 물놀이를 가고 싶어. 물놀이? 너 언제 나가게 해? 근데 나 옷만 입으면 돼. 너 옷 입는 데 백만 년 걸리잖아. 뭘 백만 년 걸려. 전 여유를 좋아하는데 왜 저를. 왜 빨리 그러셨어요 저를. 그냥 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있네 씨. 빨래 소리 나면 나한테 알려줘. 아 그러니까 빨리 좀 해. 그전에 되면 저것도 해. 건조기 넣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옷 갈고 나와. 해주고 또 다 해줘 저끼 침신거리면서. 전에 건조해 놓은 걸 아직도 안 뺐네. 정리 하나도 안 했어. 아 열정남. 산산 먹나 봐 산산. 여유가 넘치고. 저게 맞아. 김기범. 야 건조기에. 전에 건조했던 걸 안 빼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새로운 거 넣을 때 빼는 거 아니야 원래? 결국 내가 다 했네 청소빨래를. 에이 무슨. 한 시간 더 있다가 텃밭까지 내가 다 정리하겠다. 아니야 그건 내가 했어 네가 할까 봐. 넌 나의 바다야. 넌 나의 파도야. 아 뭔가 잘생긴 사람끼리 가니까 놀러 가는 맛 난다. 왜 아까 우리는 뭐 이상했나 보네. 잘생기면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네? 느낌이 딱 이렇게. 야 놀러 가는 거. 아 나 참 정말. 우리도 지금 투샷 한참 나왔는데. 아 그거 되게 정겨웠어 그건. 정겨웠어? 넌 나 때문에 미안하잖아. 아니 형. 형. 사실. 형 옆에 있어서 그렇지. 원래 이쪽이 아니에요 저는. 아유 반가워라 우리 코쿤. 아유 반가워라. 아우 잘생겼어. 거울을 왜 이렇게 보는 거야. 궁금하지 아마. 또 봐 거울을. 내가 무슨 1분에 한 번씩 봐 거울을. 1분에 한 번씩 멤버십은 바뀌니까. 명언이네 명언이야 진짜. 신이 많이 나셨네. 내리세요. 거울 좀 그만 보시고요. 네. 수상 스키 여기 써 있다. 초보 강습 딱 나네. 한강? 응 한강 갔어요 한강. 진짜 빠지처럼 돼 있네 똑같이. 똑같아. 접근성도 좋고. 거기서 빨리 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기억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강습 받았잖아. 여기 받았구나. 그때 사연이 얘기 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안 탔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 일단 타보긴 했구나. 오랜만에. 오늘 할 때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예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어렸을 때 배운 게 그대로 남아 있을지. 뜨긴 뜰 것 같은데. 뜨겠지. 저 중학교 때 수상 스키 선수 활동을 했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래. 상순이면. 상순이면. 에이. 상도 받았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단체전 우승을 할 수는 있었죠. 네.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넘어갈 때까지. 그대가 아이돌 한 거예요? 네. 그게 연습생이랑 겹쳐있어요. 너무 멋있다. 따라와서. 우와 금빛 질 줄에요. 넘삼이 되겠네. 장군 호령이래. 누구 누구야? 쟤 왜 저러고. 야 민호야. 어머. 진짜 진짜. 91년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 사진이 뭐야? 그때 전 친구도 없었으니까 다들 모아서 놀고 이랬을 때. 어머. 누가 물놀이 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꾸미고 왔어? 아니 난 물놀이 할 때 원래 이렇게. 나 씻고 오지도 않았는데. 누가 눈썹을 그리고 와서. 나 홀세팅으로 왔는데? 물놀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나. 진짜. 누가 음중으로 오냐고. 아니야. 아 오전에 이 일 하고서. 그 다음 바로 왔어. 굳이 안 지운 거야 그럼. 굳이 안 지웠어. 그렇지. 맞춰지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사진만 찍고 가겠다는 거야. 인스타로 왔네. 머리도 많이 길렀네. 어 요새 장발이 또 대세래. 왜 왜. 너만의 걸 좀 해. 그래. 난 대세 따라가고 싶어. 아 그래? 장발이 대세래. 아 이분도 약간의. 네. 아이돌계의 트민남이에요. 현무 형도 장발하는 거 아니야? 트렌드라며. 그렇게까지 바른다고? 원래한다. 발라야 돼요. 무조건 발라야 돼요. 아니 근데 나는 안 타. 안 타는데. 나는 아파. 아 그러면 아파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근데 그렇게까지 바를 거면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지진 얘기는 아니네. 집으로 초대해야지 왜 밖에 불렀어. 야 누나 너 왜 수상스키 해봤어? 나 안 해봤어. 처음이야? 아 그러면 힘들 텐데. 나도 못 타니. 자기 지금. 아니 넌 운동 신경이 좋잖아. 달라 이거 달라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도 얘는 하루 만에 뜨긴 떴어.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 난 난 진짜 못 쏠 거 같은데. 괜찮아. 근데 그지 뭐. 빨리 옷 갈아입고 와. 빨리 교육받고 바로 하게. 오케이. 오케이. 갈아입을게. 응. 왜? 왜? 약간 형 모형을 보는 것 같아 지금. 왜? 그 정도야? 왜?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이상한가 봐. 그럼 얘기가 약간 다르지. 아니 아니 멋있어 멋있어. 상처받았네. 완전 상처받았네. 아니 어떤 포인트에서 나는. 나한테 계속 야해 보인다고. 야해 보인다고? 야해 보인다고? 약간 변태같이 보인다고. 어디서 그러는 거야 나한테. 현무형 썼다가 변태같이 보인다고. 지금 들었는데 뒤처지면 어떻게 빨리 배워요. 내가 그 말을 써야 되는 거야. 현무답다. 야 너 현무답다. 형 진짜 유행하면 상처받을 권리. 그게 유행만 했으면 좋겠다. 나 팬츠 안 가져왔어. 팬티를 안 가져왔어. 나 팬티를 안 가져왔어. 에? 아니 왜 해놓고 왔어? 나 생각 못 했어. 젖을 생각을 못 했나 봐. 그럼 지금 입고 있는 거야 안 입고 있는 상태야? 지금 안 입고 있는 상태인 거지. 아 신기하게. 물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네. 아니 메이크업은 하고. 젖을 생각을 못 했나 봐. 아 근데 나 모르겠어 이거 될지. 왜? 너무 오래됐어. 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사실. 그래도 선수였는데. 원스키. 원스키? 원스키? 원스키 더 어려운. 스키가 하나라고? 스키가 원래 좋겠는데 하나로 타는 거야. 이게 좀 더 어렵다고. 이게 못 떠요. 속도도 훨씬 빠르다. 그렇지. 오 재밌겠다. 줄 줄 줄 줄. 줄. 풀어줘 줄. 깔 만졌어. 줄 깔 만졌어. 발.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야. 야. 미안해. 송훈 씨. 너무 좋아 좋아. 진짜. 머리 길어서 더 밥 먹었어. 손 많이 가네. 한 번 더 할까? 오. 추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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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아 이제 섰는데 이게. 될까 이게? 그래도 몸에 남아 있지 않을까? 아 힘들 것 같은데. 아 너무 떨어졌어. 아니 다행. 얘가 운동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 그러게. 다행 사냥꾼이죠. 아 대단하죠? 1위에 연수를 한 번 될 것 같아요. 아 네. 두 번이나 흔들지 뭐. 나 치어리다. 한 방에 뜨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어서. 오늘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방에 못 들까 봐 너무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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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빠르다. 와. 와 진짜 빠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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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말도 안 돼. 파트. 왕이다. 엄청 세상스러운가 봐.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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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 쎄시네. 오. 됐다. 잘하네. 야 이거 어떻게 뜨냐. 야 진짜 빠르다 근데 와 왜이렇게 빨라 근데 됐다! 아! 기분 좋아! 됐어! 동훈이는 리액션 하러 왔네 야 멋있다! 쟨는 즐기러 온 거야 그냥 운동 잘하는 거 처음 봐 그치 그치? 하루 온종일 부상만 했었어 아직도 그 기억이야 너 왜 계속 부상 당해? 아냐 아냐 물 위에 떠오르는 걸 부상이라서 아... 부상된 기한같은 너도 뭐... 너도 뭐 패션에서 나오니까 별로... 부상 딱 되면 그때 그 중2 여름에 그... 뭔가 기억이 확 떠올라요 항상 기분 좋은 거 같아 아 운동 잘하니까 왜 웃기지? 야 진짜 수상 키랑 안 어울려 포에가지고... 포에가지고... 안 오니... 다리가 너무 매끈하다 오우... 오우... 왔다 갔다도 한다고?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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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우... 이거 해줘야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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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아니야? 오우... 뭐야 이게? 어머머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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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한다 진짜 이야... 파도래 나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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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야 이건 또 뉴스에 나올 거라고... 아... 나오겠네... 오우... 잘해... 오우... 다리 밑에... 파이팅 파이팅! 버텨!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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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짜릿해... 엄청... 엄청 짜릿해... 아... 오우... 전혀 상상도 못했어... 뭔가 여름을 알리는 것 같아... 우와... 오우... 오우... 우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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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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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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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보통 성인들도 하루에 두 바퀴 이사 난대요? 네... 그 정도? 아우... 다리 힘이 너무 많이... 모든... 물에 몇 십 킬로의 보트의 저항을... 전진으로 다 막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쉽지 않죠... 와우... 와우... 2번! 뭐야...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해... 지금 민우 머릿속에는 해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치... 그치... 선동훈 씨는 지금 사진 찍기 생각밖에 있어요... 자... 편한 자세... 편한 자세... 편한 자세... 편한 자세... 눌러보지 말고... 가슴은 무릎에다 댄달고... 준비... 퀸시프트... 무릎이 벌어지지 않게... 무릎이 벌어지면... 물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동훈 씨 어때요? 동훈 씨는 좀...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는... 딱 봐도 안 좋아할 것 같아... 선우가 좋아... 키포인트는 화장실 자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퀸시프트... 저때... 저때 꼬꼬리지잖아... 파도가 친다... 무릎을 살짝 낮추는 거야... 파도가 친다... 무릎을 살짝 낮추는 거야... 그렇지... 힘 빼고... 가슴... 엉덩이 끌려와서... 쪽으로 안고... 안고... 그다음에 천천히... 민우는 잘 살 것 같아... 민우는 자세 나오네... 조금 더 자신 있으면... 뒤로 뺄게... 그렇지... 약간... 불안함은 살짝 안고... 되게... 지금 잘한 거야... 보여줘...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까? 오케이... 바로 가는 거야... 쟤 스키 주지 마... 맨발로 하라 그래... 아... 채민호 궁금하네...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 이거... 오... 됐어! 아... 됐어! 오... 됐어! 아... 됐어! 아... 2킬인거야? 오... 됐어! 아... 됐어! 오... 됐어! 이야... 아깝다...! 이야... 화난다, 화난다. 그래도 물속이라 다행이다. 살짝만! 물이라서 그래도 화나도 금방 식을 거야. 더 버텨. 천천히 쪼그려 앉아서 천천히 일어나! 물타오르네. 버텨, 버텨! 됐다! 버텨, 버텨! 됐다! 버텨, 버텨! 됐다! 됐다! 쟤는 웬일이네. 야, 바로하네. 이게 되게... 대단하다. 역시. 아니, 뭐 저런 애가 있냐, 진짜. 원천 운동 신경 좋아서 그런가 봐. 민호야, 이거 한번 해야지. 잘해야지. 여유 있네, 여기는. 야,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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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이용해! 이용해! 우와! 우와! 비교! 왜 잘해, 쟤? 네가 잘하는 게 더 신기해. 네놈 잘할 거 같잖아. 진짜 재밌다. 근데 진짜 파도가 엄청 세다. 난 그냥 이 배나 운전하고 싶다. 이제 재미 좀 볼까? 아, 나 진짜 김기원 비웃는 골 보기 싫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재미 좀 보자, 야. 들어가요? 그래, 그래, 그래. 앉아서 앉아서 천천히 앉아서. 그래, 앉아서 들어가. 와, 밑에서부터 담가. 아니, 진짜 인옹주처럼 들어가시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요?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저 가요? 아니, 그냥 들어와! 와! 와! 야, 잠깐만!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김기범이 답답해하는 거 처음 본다. 아, 저거 잡고 하는 거구나. 시작은 저걸로. 처음 한 사람은. 아, 줄이 아니고? 아, 시작은. 지금 되게 좋아. 가슴을 무릎에 붙인다. 아니, 눕지 말고 가슴을 무릎에 줘야지. 그렇지, 엉덩이 쪽으로 앉아서. 그렇지, 다리 벌어지지 않게. 그렇지. 가자, 가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살짝만, 살짝만. 앉아, 겉다리. 좋아. 허리 조금만 펴는다. 오케이. 다시 앉아. 오케이, 왜 잘했어? 아니, 기껏 일어났는데 왜? 아, 그게 아니라 벗덕 일어나면 몸을 뺏겨버려. 조금만 일어나면 허리 피면서 일어나. 오케이, 왔다, 왔다. 오케이, 오케이. 아, 손나, 손나. 힙 빼지 마, 힙 빼지 마. 손나, 손나, 손나. 진짜 훨씬 쉽다. 불을 잡고서 해. 이게, 이게 진짜. 불을 잡고서 해. 진짜 내가 한 번에 한다. 그렇지. 얘 또 뭐야? 아,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아, 땡기지 마. 아, 땡기지 마. 아, 땡기지 마. 아,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아,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아, 땡기지 마. 뒤로. 뒤로. 제 머리. 머리. 우리 노래할 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머리를 왜 하고 와가지고. 잘한다. 야, 되네. 야,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야, 되네. 야, 땡기지 마.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잘하네. 다 잘하네. 잘하네, 진짜. 저게 엄청 보기 좋았나 봐.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하는 거야. 놔! 저 잘하네. 멋있게 가야지. 오늘 내 웃음 버튼이야. 잘하네.